안녕하세요 고원이에요. 얘는 뽐이에요. 다들 고원TV 잘 보고 계시나요? 네 잘 보고 계신다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른 분 누구예요? 정말. 고원TV는 언제 뿅 나갈지 모르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디 가고 있죠? 지금은 이제 편의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밖에 한 번 보여드릴까? 한 번 더 예쁘다. 무릉덩이. 원앤홀이 느낌이라고? 예쁘다. 저기 봐봐요 빨리 찍어서. 어디 어디 어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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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될까요? 그럴래? 아예 케미 생각보다 복없네. 네. 예림이가 진짜 좋아하겠다. 진짜. 그리고 여기는 약간 홍진 언니랑 리본이. 여기도 체리죠. 리본 언니는 감자칩 좋아하는. 진짜로. 저는 골랐어요. 언니가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래요. 이건 맛있잖아. Not bad. 이거 흔들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뭐가 또 깔려있어가지고. 아 난 좋아. 더 깔린 것 같아.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이번에는 세원 언니의 리뷰를 들어보겠어요.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기대된다. 뭐 입에 넣자마자 음이에요. 넣자마자 맛있다. 아 이거 뭐 냄새가 성류가 나요. 그거 약간. 그치. 성류가 맛 땡 따 약간. 미녀는 땡 그거.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약간 그런 맛에 알갱이 든 거. 근데. 나 사실 양치하고 나와가지고. 아. 거짓 리뷰. 거짓. 거짓 리뷰. 믿을 수 없어요. 결론은. 둘 다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다행이다. 제때가 날아간다. 박슬 언니 몇 마리지? 네. 우와. 새해 좋아. 대박이군. 내가 잘 찍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샌더리 치킨이에요. 여기 이 집. 오. 하슬 언니가 왔던 곳. 어? 여기 저번에 갔을 건데. 이 양산재. 양. 어. 맞아. 이거 양산재. 양 샀어? 누가 샀지? 여기서. 하슬이가 샀려고 하고. 오. 하슬 언니가 왔던 양가게. 하슬 언니의 발자칩이. 따라가오면. 정 donne. 엄청 귀여워요. 너무 추워요. 하슬 언니가. 아휴 너무 추워. 하슬아. 하슬아 진짜 커. 천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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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살 맞아 얘가 다른 곳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짱 귀엽다. 이건 뭐지? 이건 초콜릿인가? 와 여기. 물가가 진짜 비싸요. 봐봐요. 뭘 보라는 거죠? 2만 원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10만 원이 넘는 거. 근데 저는 이 초콜릿이 굉장히 맛있어. 초콜릿. 어 야 귀엽다. 귀엽다. 이거 이거 예쁘다. 무섭다. 무섭다. 이게 뭐야. 똑같아. 진짜 똑같이 움직였어. 너에 이끌려서 들어왔어. 매력적이야. 똑같이 생겼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언니. 진짜 똑같이 생겼어. 귀엽다. 짱 귀여운데? 귀여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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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암아가 약간 체리 같은데 체리야 체리 뭐해 여기서 전해진 언니 전해진을 만났다 근데 이거 짱 부드러워요 만져보시는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전해진 귀엽다 이 точ기 이 토끼는 약간 조금 살까 고민을 해볼 수 있는거 같아요 이 만원 완전 슬픈 낙엽 짠 거울이죠 거울이죠 이곳은 약간 옛날에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있었죠 머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 이거는 그거 안 되는 거 같아요 오 잘 어울린다 다음 머리 이걸로 동의하세요 네 잘 있어요 오 그러고요? 다음 머리 이거 파이팅 파이팅 머리 신경 너무하네 끝 끝 끝 재밌는 각이다 아이슬란드 와서 느낌이 어때요? 근데 되게 많이 춥다고 해서 엄청 걱정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서울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엄청 깨이버스 버릴 수 있는 거 같아요 서울에서 원래 입는 옷? 네 엄마가 샀어요 엄마가? 네 언니는 핑크색 뭐 약간 이런 거 별로 좋은 거 같아요 고원이는 원래 좋아하는 컬러가 저 핑크도 좋아하고 보라색도 좋아하고 그러면 옷 살 때 핑크랑 보라색 위주로? 옷 사는 건 별로 또 약간 노란색 이런 걸 많이 봐요 핑크도 좋아해요 핑크도 좋아해요 올리비아 해시 저는 검정색 검정색이랑 회색 그리고 흰색 약간 이런 색이 좋아해요 근데 이 영상실에서 약간 형광영주색 형광핑크 이런 걸 많이 봐요 요즘 약간 색깔을 조금 내려고 노력 중에 잘 못 사요? 네 최근에 산 옷은 올리비아 해시 어? 여기에 온다고 얇은 패딩 스티커 같은 걸 샀어요 이건 언니 입고 있어? 오늘 안 입고 아 뭐야 언니 입고 있어 얇은 패딩 스티커 왜 안 입고 있어? 아니 오늘 안 입고 있어 이거 입어야죠 그거는 잘 프로즌 나레이션 파즌 나레이션 입이 멀어서 지금 한 번 연습 시현아 한 번 연습 근데 지금 아직 보여드릴 수 없어 뭐 하는 거 대신 얘기죠? 태현이 다신 얘기죠 언니 나들잖아 언니 가서도 고려하는 거 솔직히 가사 모르지? 볼리비아야 태양받은 무대 나 따진 계절 따진 계절 이런 거 없어 아니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누가 질문을 해줬어요 진짜 질문을 드릴게요 진짜 질문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너무 웃음 아